Q. 도쿄 맛집 봤던 제가 도쿄 맛집 그죠? 이게 피자리아 다 미쉐리 스펠링은 L 포토비 A-N-T-I-C-A 띄고 P-I-Z-Z-E-R-I-A 띄고 D-A 띄고 M-I-C-H-E-L-B 에비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맥주 마지막으로 그냥 마그레타 시켜서 드시면 돼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거 드시면 되시고요 피자는 뭐가 없을수록 맛있잖아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건 여건도 없어요 못 나가요 혹시 동네 잘 아시는 분 계세요? 없어요? 어 근처를 잘 아시는 분도 없나요? 맞지? 추천 상수에 있는 영성관이랑 주먹집이 있는데 상수요? 상수에 있는 영성관? 네 거기 거기 고량주 칵테일 술 먹으라고요? 근데 음식도 맛있는데 마파두부랑 유빈기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몇 시까지? 거기 새벽 2시였어요 근데 맛있다고요? 진짜 맛있어 도농에만 하는 곳이라 맛있어요 중국은 직접 네 명성관이요? 네 명성관이요 가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가요? 아니면 조용한 곳인가요? 조용한 곳인가요? 그곳이 2곳이 있어서 길 하나를 두고 찍다운 곳이 2개가 있어서 영성관? 되게 조용한 곳으로 저게 유명한데죠 그렇게까지 유명한데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옛날에 다른 곳으로 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시겠네요 네 근데 전사 잘 되는 거 같아요 다행인 거죠 응 명성관